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유입니다. 오늘은 호불호 많이 갈린다는 롬앤의 더스티 포그 가든 메이크업 해볼 거예요. 패드로 닦아줬고, 워터 에센스로 꾹꾹 눌러서 흡수시켜주시고 세럼 발라줍니다. 기초는 후다다닥 할게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오늘. 꾹꾹. 톤업 베이스 해서 약간 쿨톤인 척 회이크 좀 치려고요. VDL 베이스인데 괜찮아요. VDL이 아주 참 제품을 잘 만들어. 쿨톤인 척 해주고, 클리오 쿠션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요즘도 파운웨어 쿠션으로 피부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제롱이들한테 살살 바르라 해놓고 제가 퍽퍽 바르고 있죠. 컨실러 발라줄게요. 비레디 컨실러인데요. 약간 양 조절이 좀 힘든 거 말고는 밀착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피부를 아주 깔끔하게 만족 만족 요 두번째 컬러가 눈썹 채우기 괜찮더라고요. 눈썹 살살살 사선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빈 곳을 살살 채워줄게요. 꼬리도 연장해주시고 네, 인상을 많이 쓰네요. 네, 반대쪽도 열심히 애교살도 그려줘야죠. 반대쪽도 VDL 브로우 진짜 좋습니다. 아주 잘 그려져요. 열심히 대칭 잘 맞춰서 세미 아치 느낌이에요. 네, 스크롤 브러쉬로 풀어주시고 인상파 두목처럼 브로우 깔아만 해주시고 눈썹 앞머리결은 약간 홍수준님 스타일로 세워줬어요. 1, 2번 컬러 묻혀서 눈두덩이 넓게 베이스 깔아줍니다. 넓게 넓게 굿 네, 요 컬러 약간 보랏빛 섞인 컬러로 삼각존에 아련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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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약간 요 탁한 컬러들 두 개 믹스해서 네, 쌍꺼풀 라인에 쓱쓱 발라줍니다. 이 섀도우가 참 쌓는 맛이 있더라고요. 아주 잘 쌓여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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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차곡차곡 쌓아줄게요. 네, 열심히 열심히 깊이 감이 싹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네, 삼각존에도 입은 왜 저래? 네, 다시 음영 컬러들 묻혀가지고 네, 그라데이션이 뭉쳐 보이지 않게 펴주는 작업이에요. 슥슥 펴주는 거지. 펴버려, 열심히 펴버려. 네, 그 다음 좀 작은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네, 쌍꺼풀 라인 연장해주듯이 이렇게 끝부분 위주로 쓱쓱쓱 네, 앞에도 쓱쓱쓱 오, 깊이 감이 거의 콜드브루 수준이에요. 깊어깊어 좋다. 너무 좋다. 네, 뷰러 열심히 집어주시고요. 왜 자꾸 클리오 쿠션 잡니? 네, 뷰러 열심히 네, 애교살 이거는 제가 만들고 있는 건데 5월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살을 뿅 하고 올라오게 만들어주는 애교살 컨실러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에이블랙 섀도우로 약간 펄감 애교살 추가해줄게요. 아, 이거 롬앤 팔레트 다 좋은데 이 애교살 펄로 쓸만한 컬러가 없어서 그게 진짜 조금 아쉬워. 그거 말고 진짜 나는 괜찮은데 그 위에 약간 붉은기 추가해주실게요. 네, 이렇게 아련한 느낌 추가 추가 네, 블랙 라이너 펜슬로 해가지고 점막 꼼꼼히 채워주시고 눈 앞머리도 꼬리도 아주 아찔하게 빼줄 겁니다. 아주 굿! 네, 제가 아주 집착하는 아이라인 풀어주는 단계죠? 좀 얇은 브러쉬에다가 묻혀서 열심히 풀어주시면서 깊이감 더해줍시다. 아우, 전 이 단계가 참 좋아요. 아우, 좋다. 가루 날림 좀 신경 써주고 블랙 붓펜으로 왜 또 클리오 잡니? 네, 마스카라로 급히 넘어가 볼게요. 초점이 아우, 진짜. 네, VDL 마스카라구요. 이 아이파인 라인은 솔직히 진짜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언더도 열심히 거의 누구 하나 죽일 기세로 열심히 하는데 네, 아우, 좋다. 네, 블러셔는 뮤트뮤트한 느낌. 이 클리오 블러셔에서 이 컬러만 거의 씁니다. 아주 예뻐요. 아우, 좋다. 좋아, 좋아. 분위기 굿. 있어보여, 있어보여. 있어보여. 네, 조금 더 추가. 네, 글린트 또 나왔죠? 코끝에 살짝 발라줍니다. 오늘 C존 하이라이터 생략. 네, 쉐딩 들어가구요. 네, 그림 잡빛 쉐딩으로 옅게 한번 쓱쓱쓱. 네, 콧볼 축소. 네, 미간 잘라주고 다 잘라, 잘라. 네, 열심히 조각 내줍니다. 맘에 들어. 네, 큰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네, 바짝 마른 느낌으로다가 쉐딩, 턱 쉐딩을 아주 열심히 쳐주는 겁니다. 윤곽 주사와 보톡스를 쉐딩으로 네,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 꼭 합니다, 저는. 꼭, 꼭, 꼭. 네, 이렇게 얇은 총알 브러쉬로 그리고 입술색 죽여주시고 요거는 휘그 섀도우입니다, 레어카인드. 네, 슬쩍 발라주시고 음파 해주시고 네, 손가락으로 살살 문질러주면 이렇게 블렌딩이 예쁘게 됩니다. 아우,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네, 메이크업 끝났네요, 벌써. 네, 네, 네. 네, 그래서 제 평가는요. 다 좋지만 요 애교살용 펄 섀도우 하나, 두 개쯤 들어가면 완벽했겠다. 5점 중에 4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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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